다음날 또 출근하니까 출근할 거 아니에요. 날 모를게요. 모를게요. 잘게. 잘게. 아주 달게 안 느껴져요? 아, 아, 아주 달게. 안 몰라. 고추장 먹는 거야? 네. 와우, 맛있겠다. 야, 물엿은 넣었어? 구웨놨어요. 근데 아직 많이 안 넣었어요. 맛있겠다. 아, 이 도시락 장사를 해야겠어. 좋은데? 얼마. 아니, 새벽에 어차피 2년째 걸렸거든, 요즘에. 형, 잠이 오겠냐고. 할래요. 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누구 염장 질러? 아, 죄송합니다. 잠이 안 와. 여기 뭉치는 거 나가서 할까? 뭉치는 거 나가서 해도 돼. 이따가 내가 양념 다 해 놓으면. 오케이, 이거 갖다 놓을까, 밖에다? 어, 그래도 돼. 아니, 내가 양념을 하고 그리고 섞을게. 오케이. 떡갈비도 웰 던데요, 이런 거인가? 돼지고기 들어가 있어서 웰 덜는 아닌 것 같아요. 돼지고기가 들어있어. 이 설탕, 그럼 1.4kg, 2.5kg 정도만 재줄래? 오케이. 그러면 저 박동에. 양념장 4.5kg 정도만 재줄래? 네, 양념장 4.5kg 정도만 재줄래? 네, 양념장 4.5kg 정도만 재줄래? 아, 그래요? 8.5kg 정도만 재줄래? 이거 황금 마늘? 이거 1kg라고 써 있어? 어, 1kg. 크기가 커서 우리 문제가 아니라. 이거 깜마 것도? 이거 50인분이 이게 고통이 아니네. 고통은 아니지. 그런데 식당하는 사장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겠니. 일단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똑같지는 못하지만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거지. 감 봐야 하는 거 아니니? 벌써 맛있어 보이지 않니? 아, 냄새는 봐. 냄새 좋아. 좋아? 냄새는 좋아, 지금까지는. 아, 형. 아, 맛있겠어. 진짜. 그럼 거기에 우리의 비법, 버터. 아... 중탕 버터. 응. 아, 이걸? 이렇게 섞어. 응. 아, 이거 버터는 진짜 이거는. 이거 약간 비법이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걸 먼저. 이거 삼겹이 돼. 아, 양념장난이다. 왜 이렇게 잘면 되지? 제훈아. 제훈아. 간. 음! 이게 뭐야? 예.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나의 마음이 가려진다. 기능이 아니다.